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연수생 김찬, 개인연수생 최동하입니다. 셋, 둘, 하나, 스타트! 아 김찬! 나는... 재기! 나는 손을 집히지도 않았어. 프로필 미공개 사진 업데이트권 네 시작하면 되나요? 안녕하세요 저는 김찬이라고 합니다. 제가 사실 조금 숙기가 없어가지고 원래 첫 프로필 공개됐을 때 저는 막 이렇게 깨부리지도 못하고 했는데 아 그럼 안될 것 같아요. 제가 인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... 죄송합니다. 하여튼 괜찮아. 그럴 수 있어요. 네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김찬이 되겠습니다. 네 사랑해요. 죄송합니다. 몇 분 남았죠? 볼 수 있나요? 14초나 남았네요. 아 그럼 뭐 할까? 동아야 뭐 할까? 말 못하지? 괜찮아. 근데 아 제가 이제 또 프로필 하나가 더 올라온대요. 그러니까 꼭 저 김찬 한 번 더 봐주시고 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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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회수 높여주시기 바랍니다. 오우! 오우! 아하하하! 하하하하하